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내부 위장 잠입을 시도한 신천지 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CC는 신천지 집단이 CCC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를 투입하고 정복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CCC에서 신천지 소속 신도들이 발각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CC는 곧바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으며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신천지 집단의 위장 잠입 활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